네, 저희 주식회사 유시스에서 이번에 전시회에 가지고 온 제품은 IoT 기반 고소작업자 안전관리 솔루션이라는 제품입니다. 고소작업자 같은 경우에는 고소에서 작업을 함에서도 불구하고 본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거리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유시스는 작업자 본인 하여금 스스로 체결을 유도하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작업자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안전거리를 같은 경우는 체결용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체결했을 시 네버가 올라갔을 경우 센서가 인지를 하고 가슴에 달고 있는 벨트 디바이스로 신호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벨트 디바이스에서 MB-IoT 통신으로 저희 유니바라는 IoT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체결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각 작업장이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작업자가 체결이 되지 않는지 알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